제가 어느 정도로 좀 다 드리냐에 따라서. 자네 낚시할 적에 뭐 어떤 게 걸려나올지 알고. 주사이는 일상의 아니라 기도로 하는 거예요. 진심으로 기도해요. 고놈은 낚시를 하는 거야. 뭐가 딸려 나올지는 몰랐겠죠 지도. 기운을 늦게 해야 돼요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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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아 정말 잘 지목할 거야. 큰 척까지 나도 해야지. 해야 돼 이거.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. 잊어봐라 이 상댐 김혜중. 절대, 절대 현혹되지 마소이.